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연습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모두들 성문기초영문법 책 26쪽을 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3장 기본 문법 설명에서 문장의 요소와 오형식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문장을 이루는 4가지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따라서 영어 문장을 일형식에서부터 오형식까지 나눠볼 수가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연습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장의 형식을 하나씩 잘 따져보세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1번은 주어진 각 문장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표시하라는 문제죠? 우리 앞에서 주어는 S, 동사는 V, 목적어는 O, 보어는 C라고 표시하기로 했었죠? 자, 그럼 먼저 보기를 함께 보죠. He likes apples very much. 그는 사과를 대단히 좋아한다 이런 말인데 He가 주어니까 S, likes가 동사 V, apples가 목적어니까 O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very much는 수식어니까 문장의 4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죠? 보기의 문장은 S, V, O인 삼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1번부터 함께 보죠. 문제 들어보세요. My little brother is very clever 나의 남동생은 아주 영리하다 이런 말인데 우선 주부랑 술부부터 나눠보면 동사 is 앞에서 끊으면 되죠? My little brother는 주부 is very clever는 술부가 되는데 주부 my little brother에서 my와 little은 brother를 꾸며주는 수식어니까 주어는 brother가 되죠? 또 술부 is very clever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is가 동사고 very는 형용사 clever를 꾸미는 부사니까 수식어죠? 그리고 비동사 is는 이런 뜻으로 의미가 불완전하니까 clever가 영리하다 라고 뜻을 보충해 주죠? 그래서 clever를 보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 brother equal clever니까 주격 보어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brother가 주어 S, is는 동사 V, clever는 보어 C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된 이 형식 문장이죠? 다음 2번 먼저 들어보세요. 2. There are some books on the table There are some books on the table There 다음에 비동사를 쓰면 뭐뭐가 있다 이런 말이니까 책상 위에 책이 몇 권 있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there는 문장을 이끄는 아무 뜻이 없는 유도 부사죠? 이렇게 비동사가 존재를 나타낼 때는 일형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there are 또는 there is로 시작되는 문장은 주어가 비동사 뒤에 오죠? 자, some books에서 some은 books를 꾸며주는 수식어니까 주어는 books가 되고 on the table은 책상 위에 이런 뜻으로 장소의 부사구니까 문장의 요소에는 포함되지 않죠? 이 문장에서 물론 동사는 비동사 are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r는 동사 v books는 주어 s 즉,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 되겠죠? 다음 3번 먼저 들어보세요. 3. Yesterday Tom and Jack worked very hard in the field Yesterday는 어제 이런 뜻의 부사고 동사 worked 앞에서 이 문장을 주부랑 술부로 나눠보면 Tom and Jack은 주부면서 주어가 되고 술부는 worked very hard in the field 가 되는데 여기 술부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worked라는 동사죠? 다음 very hard in the field에서 hard는 열심히 일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 worked를 수식하는 부사고 hard 앞에 나와 있는 very는 부사 hard를 수식하는 또 다른 부사가 되겠어요. 그리고 in the field는 들판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 worked를 수식하는 부사구죠? 그래서 very hard in the field는 문장의 주요소가 될 수 없죠? Tom and Jack이 주어 worked가 동사가 됩니다.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된 일형식 문장이 되고 해석해보면 Yesterday, 어제, Tom and Jack, Tom과 Jack은 worked very hard in the field 들판에서 매우 열심히 일했다. 정리하면 어제의 Tom과 Jack은 들판에서 매우 열심히 일했다 이런 말이죠? 다음 4번 먼저 들어보세요. 4. It is not noisy in this classroom 노이즈는 시끄러운 이런 뜻의 형용사니까 It is not noise. 소란하지 않다. In this classroom. 이 교실은. 정리하면 이 교실은 소란하지 않다. 즉, 시끄럽지 않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은 it이 주어고 is가 동사 노이즈는 보어니까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이 형식 문장이죠? In this classroom은 이 교실에서는 이런 뜻의 부사구니까 문장의 요소가 될 수 없죠?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할 점은 동사 is 앞에 나온 it은 주어이긴 하지만 그것이란 뜻으로 다른 것을 지시하는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막연히 주어로 문장을 이끄는 it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정답은 is은 s, is은 v, 노이즈는 c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다음 5번 5. She looks very happy 여기서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니까 She looks very happy 그녀는 매우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말이죠? look은 불완전 자동사라서 보어가 필요한데요. very는 형용사 happy를 꾸며주는 수식어니까 happy가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she는 주어 looks는 동사 happy는 보어가 되죠? 각각 s, v, c로 표시하면 되고 문장의 형식을 따져보면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이 형식 문장이겠죠? 다음 6번 먼저 들어 보세요. 나의 어머니는 사과 몇 개를 샀다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즉, 나의 어머니는 그 가게에서 사과 몇 개를 샀다 이런 말이죠? 자, 동사 vote를 기준으로 해서 my mother가 주부고 bought some apples at the store는 술부가 되죠? my는 나의 라는 소유 형용사로 mother를 수식하니까 mother가 주어가 되겠죠? 동사는 boat인데 by 사다의 과거형이죠? 그리고 at the store는 그 가게에서 이런 뜻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죠? 그리고 some 역시 몇 개의, 약간의 이런 뜻으로 명사 apples를 꾸미는 수식어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요소는 주어 mother 동사 boat 목적어 apples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사명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목적격 보어는 필요 없으니까 boat는 이 문장에서 완전 타동사로 쓰인 거죠? 다음 7번 He told us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했다 An interesting story 재밌는 이야기를 Yesterday 어제 그는 어제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런 말인데 먼저 수식어를 골라보죠? An interesting story에서 어는 부정관사 interesting은 형용사니까 수식어로 보면 되겠고 Yesterday는 어제 라는 부사로 역시 수식어죠? 그래서 주요소만 정리해보면 He told us story 이렇게 되죠? 동사 told 다음에 나오는 어스와 스토리는 서로 같다 라는 이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둘 다 목적어겠죠? 어스가 우리에게 이렇게 되니까 간접 목적어가 되고 스토리는 이야기를 에 해당하니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정답은 He는 주어 s told는 동사 v 어스는 간접 목적어 i o 스토리는 직접 목적어 d o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주어, 동사, 간목, 진목 이렇게 되니까 4형식 문장인 거죠? 마지막 8번 8. I think him honest I think 나는 생각한다 힘, 그를 honest, 정직하다고 즉, 나는 그를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인데 우선 주어는 동사 think 앞에 i죠? 다음 think는 동사고 대명사 힘은 목적격으로 쓰였으니까 동사 think의 목적어죠? 그리고 honest는 그가 정직하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 힘을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니까 문장의 보어가 되겠죠? 즉, 힘 equal honest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문장에서 동사 think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하는 불안전 불안전 타동사로 쓰인 거죠? 정리하면 I는 주어 S think는 동사 V 힘은 목적어 O honest는 목적 보어 OC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형식은 O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1번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굉장히 쉬웠죠? 문장을 이루는 문장을 이루는 4가지 요소를 구별하는 것은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2번 문제에서는 문장의 형식을 한번 따져볼 건데 마찬가지로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갈게요. 연습문제 2번 각 문장이 몇 형식에 속하는가를 말하여라. 1번 먼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1. I met Miss Kim at the station the day before yesterday. I met Miss Kim. 나는 Miss Kim을 만났다. Station은 여기니까 at the station 역에서 the day before yesterday. The day before yesterday는 어제의 전날 이런 말이니까 그저께를 말하겠죠? 정리하면 나는 그저께 역에서 Miss Kim을 만났다. 이런 말인데 어쨌든 at the station과 the day before yesterday는 각각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니까 문장의 주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요소만 가려보면 I met Miss Kim 이렇게 되죠? 주어는 I이고 매트가 동사 Miss Kim은 목적어 이렇게 되니까 3형식 문장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2번 먼저 들어 보세요. Kind는 형용사로 친절한 이런 말이니까 She is very kind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To everyone 모두에게 정리하면 그녀는 그녀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친절하다 이런 말이죠? 우선 동사 Is 앞에 있는 She가 주어고 Is는 ~~이다 ~~하다 이런 뜻이니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불완전 자동사죠? 그러니까 친절한 이란 Kind는 동사를 보충하는 보어가 되는데 더 자세히 말하면 주어 She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인 거죠? 부사 Very는 형용사 Kind를 수식하는 수식어고 To everyone 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뜻의 부사구가 되겠죠? 2번은 주어 She 동사 Is 보어 Kind 즉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이 형식 문장이 되겠죠? 다음 3번 먼저 들어 볼게요. He teaches English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To us 우리에게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 정리하면 그는 학교에서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이런 말이죠? 원래 Teach는 누구 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이런 뜻으로 목적어를 두 개 가는 수요 동사지만 여기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 해당되는 간접 목적어 Us가 전치사 To와 함께 뒤로 갔죠? 즉 To us 이런 식으로 부사구가 된 거죠? At our school 도 우리 학교에서 이런 뜻의 장소의 부사구죠? 따라서 직접 목적어인 English 하나만 있으니까 동사 Teach's 는 목적어를 하나만 취하는 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즉 사형식에서 삼형식의 문장이 된 거죠? 그럼 사형식 문장도 한번 살펴보고 가죠? 주어 He 동사 Teach's 그 다음에 바로 간접 목적어 Us가 나오고 직접 목적어 English 그리고 부사구가 나오면 되겠죠? At our school 정리하면 He teaches us English At our school 이런 문장이죠? 어쨌든 3번 문장은 주어 He 동사 Teach's 목적어 English 로 이루어진 삼형식 문장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She made her daughter a dress She made her daughter a dress 그녀는 자기 딸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인데 먼저 주요소만 가려보죠 소유 형용사 허랑 관사 어는 수식어니까 주요소는 She Made Daughter Dress 이렇게 되죠? 여기서 동사 Made 뒤에 나온 Daughter와 Dress가 같다라는 이퀄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Dress는 보호가 될 수 없죠? 즉 둘의 관계는 딸에게 라는 간접 목적어와 옷을 이라는 직접 목적어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동사 Made는 수요동사가 되겠네요 정리하면 4번은 주어 She 동사 Made 간접 목적어 Daughter 직접 목적어 Dress 로 이루어진 4형식 문장인 거죠? 다음 5번 먼저 들어보세요 5. She made a dress for her daughter She made a dress for her daughter 그녀는 딸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인데 4번 문제랑 같은 말이죠? 하지만 문장을 따져보면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순서가 바뀌었죠? 간접 목적어 daughter가 전치사 4와 함께 뒤로 가서 For her daughter 이런 식으로 부사구가 된 것이죠? 수요동사는 대개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순서를 바꿀 때 전치사 2를 쓰지만 동사가 문제와 같이 make, buy, get 이때는 4를 쓴다고 했죠? 따라서 이 문장의 주요소만 정리하면 주어 she 동사 made 목적어 address 즉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삼형식 문장인 거죠? 다음 6번 There is there are 시작되는 문장은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There are four lions 사자가 네 마리 있다 주는 동물원이니까 in the zoo 동물원에는 즉 동물원에는 사자가 네 마리 있다 이런 말이죠? 이때 there are 아무 의미 없이 문장을 이끄는 유도부사라고 했죠? 앞에서 배웠죠? 또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 뭐뭇이 있다 이런 뜻으로 존재를 나타내는 완전자동사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there is 다음에 나와서 동사 플러스 주어의 순서가 된다고 했었죠? 자 in the zoo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니까 문장의 주요소는 주어 lions 동사 are 이렇게 되고 주어와 동사로 된 문장이니까 일형식 문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7번 parents는 명사로 부모님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의 부모님을 기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소유형용사 his는 parents를 수식하는 말이니까 수식어고 주요소는 he made parents happy 이렇게 되죠? parents 부모님이 happy 기쁘다 이런 문장이니까 parents equal happy 즉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죠? 따라서 made는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정리하면 주어 he 동사 made 목적어 parents 목적격 보호 happy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로 된 5형식 문장이죠? 다음 8번 먼저 들어보세요 작년에 작년에 I went to the sea 나는 바닷가에 갔었다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함께 즉 작년에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갔었다 이런 말인데 문장 앞에서 부터 볼게요 라스트 last year는 작년에 라고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고 I가 주어죠? went to the sea 에서 보면 went가 동사죠? went는 동사 고우의 과거형이죠? 전치사 to는 뭐뭐에 이런 뜻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to the sea 와 with my friends 는 전치사를 포함하는 부사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 요소는 I와 went 즉 주어랑 동사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동사 went는 목적어나 보호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겠죠? 8번은 일형식 문장이 되겠어요 다음 9번 would like to 는 뭐뭐 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죠? I would like to play tennis 나는 테니스를 하고 싶다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은 때를 나타내는 부사구니까 오늘 오후에 즉 나는 오늘 오후에 테니스를 치고 싶다 이런 말이죠? 주어는 I 동사는 would like 인데 would는 조동사고 like 가 본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like 는 뭐뭐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니까 반드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죠? 여기서는 to play tennis 가 목적어가 되겠죠? 즉 부정사가 목적어 구시를 하고 있는데 부정사란 것은 이것처럼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말하는데 나중에 부정사 편에서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문장은 동사 like 가 목적어를 하나만 필요로 하는 완전 타동사 니까 삼형식 문장 인거죠? 즉 I 가 주어 would like 가 동사 to play tennis 가 목적어가 됩니다 다음 10번 먼저 들어볼게요 10. Do they study English every morning? Do they study English every morning? 그들은 매일 아침 영어를 공부합니까? 이런 말이죠? 조동사 do 가 맨 앞에 나온 의문문이 되겠어요 every morning 은 부사 구니까 문장의 주요소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주어 they 동사 study 목적어 English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삼형식 문장 인거죠? 2번 문제 다 풀어봤는데 이제 문장의 요소들 잘 구별할 수 있겠죠? 특히 문장의 주요소에 들어가지 않는 부사구나 수식어구를 잘 구별해내고 직접 목적어인지 간접 목적어인지 아니면 목적 보호로 쓰였는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겠어요 다음 3번으로 갈 건데요 삼형식을 사형식으로 바꾸거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문제는 문장의 형식에서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문제를 풀면서 같이 살펴보죠 3번 두 문장의 뜻이 같아지도록 괄호 속을 한 단어로 채워라 1번부터 볼게요 이 문장을 이렇게 고치라는 문제죠? 먼저 위에 있는 문장 나는 이 문장의 문장의 목적어를 목적어를 두 개 필요로 하는 수요 동사죠? 즉 주어 여기서는 직접 목적어 언 컴퓨터가 먼저 나오니까 삼형식 문장이 되죠? 결국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라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간접 목적어의 전치사를 붙여서 부작으로 만든 다음에 문장 뒤로 보내서 문장 형식에서 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괄호 속에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의 수요동사는 to를 사용한다고 외웠죠? 하지만 buy나 make는 for를 쓴다고 앞에서 배웠어요. 정답은 for가 되겠죠? 정리하면 다시 한번 여기 for my sister는 이제 부사구가 된 거죠. 자 정답과 함께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2번이죠. they send a gift to their teacher 이런 문장을 they send their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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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치는 문제죠? 먼저 위에 문장 they sent a gift to their teacher sent는 보내다 이런 뜻의 수요동사 send의 과거형이니까 they send a gift 그들은 선물을 보냈다 to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에게 즉 그들은 그들의 선생님에게 선물을 보냈다 이런 말이죠. 다음 아래 문장 they sent their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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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sent 그들은 보냈다 their 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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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괄호에 괄호를 이렇게 되어야 하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쓰인 삼형식 문장을 직목 과 사형식으로 바꿔주는 문제가 되겠죠. 즉 간접 목적어 their teacher 먼저 오고 뒤에 직접 목적어 a gift 를 써주면 되겠죠. 전치사 to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리고 참고로 수요동사 send의 경우에는 사형식에서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전치사 to를 써준다는 거 눈여겨보세요. 정리하면 they send their teacher a gift 이렇게 되겠죠. 정답과 함께 문장 들어보세요. 다음 3번 이런 문장을 이렇게 고치라는 문제네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또 나왔죠. 이제 다들 알 거예요. 뭐뭐가 있다 이런 말이니까 서울에는 많은 학교가 있다 이런 뜻이죠. there is 나 there are 시작되는 문장은 주어가 동사 뒤에 오고 항상 일형식 문장 이라고 했죠. 주어가 schools 으로 복수 니까 비동사 는 r을 써준 거죠. 아래 문장을 보면 동사 부분이 빠져 있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학교가 많이 있다 이런 문장을 서울은 많은 학교를 소유 하고 있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ve 를 쓸 수 있는데 주어가 서울로 3인칭 단수 니까 has 가 정답 이겠죠. 서울 has many schools 이렇게 되고 주어 서울 동사 has 목적어 many schools 즉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원래 일형식이었던 문장이 삼형식 문장이 된거죠. 정답과 함께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은 연습문제 4번이죠. 역시 문장의 형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특히 사형식과 오형식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4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를 뜻이 통하게 바르게 배열하여라. 1번부터 볼게요. He made a though pretty her for Make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머머를 머머로 만들다 이런 뜻으로 오형식의 불완전 타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두 번째로는 수요동사로 누구누구에게 머머를 만들어주다 이런 뜻으로 쓸 때도 있죠. 괄호 안에 단어들을 보면 목적어로 쓸 수 있는 게 a doll 이랑 her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make를 수요동사로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면 좋겠죠.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에는 her 가 들어가면 되고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머머를 에는 a doll 이 들어가면 좋겠죠. he made her a doll 이렇게 되는데 pretty는 a doll 수식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he made her a pretty doll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면 전치사 for도 써주라고 했으니까 간접 목적어 her을 뒤로 보내서 삼형식 문장을 만들어야겠죠. 정답은 he made a pretty doll for her 이렇게 되고 그는 그녀에게 예쁜 인형을 만들어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he made a pretty doll for her 다음 2번 she showed me it too show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보여주다 이런 뜻으로 역시 누구누구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랑 머머를 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목적어 두 개가 필요한 수요동사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도 괄호 속에 전치사 two가 있으니까 사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전치사 two를 간접 목적어가 될 수 있는 me에 붙여서 문장 맨 뒤로 보내고 직접 목적어 있은 동사 다음에 바로 써주면 되니까 she showed it to me 이렇게 되고 그녀는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she showed it to me 이런 문장은 절대로 전치사를 없애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서 사형식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사형식으로 바꿨을 때 문장이 대명사 이수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직접 목적어로 이시나 뎀과 같은 대명사가 오면 사형식으로 쓸 수 없고 반드시 전치사를 써서 삼형식으로 써줘야 한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다음 3번 Do she study hard English the in morning Do she study 그녀는 공부합니까? 그리고 괄호 속의 단어들을 잘 보면 열심히 라는 부사 hard English 이런 것들로 봐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까 이런 문장이겠죠? 그리고 그리고 맨 끝에 morning 이 있으니까 아침에 이런 표현도 들어가야겠네요. 자 먼저 아침에는 in the morning 이죠? 다음 hard 와 English 가 남았는데 study 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인 English 가 되겠죠? 그런데 hard 는 열심히 이런 뜻의 부사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되면 되겠죠? 어수 는 목적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가 나와야 하니까 정리해보면 does she study English hard in the morning 이렇게 되고 그 여자는 아침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합니까 이런 말이겠죠? does she study English hard in the morning 다음 4번 you must always keep your clean room must 는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의 조동사로 그 다음에는 동사가 오는데 특히 이때 동사 원형이 와야 하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must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always 라고 하는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의 부사가 왔죠? 이 부사는 동사를 꾸며줄 때 일반 동사만 있을 때는 일반 동사 앞에 단어들을 단어들을 볼까요? always 다음에 나올 만한 동사를 괄호 안에서 찾아보면 keep 이 있죠? keep 은 뭐뭐를 지키다 유지하다 이런 뜻으로 불완전 타동사로 많이 쓰이죠? 물론 clean 도 동사로 쓸 수 있지만 깨끗한 이런 뜻의 형용사로 써도 되죠? 하지만 keep 은 동사로 만 쓸 수 있으니까 keep 적당 하겠네요? 자 그래서 keep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쓰면 목적어를 목적 보어 상태로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어에 your room을 집어넣고 목적 보어에는 clean을 형용사로 써서 집어넣어 보면 keep your room clean 이렇게 되겠죠? you must always keep your room clean 너는 항상 너의 방을 깨끗하게 해놓아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 5번 a kind boy showed the me way to the station show 는 괄호 안에서 간목이 될 수 있는 건 me가 있죠? 그리고 직목으로는 the way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a kind boy showed me the way 이렇게 되는데 아직 전치사 2가 남아있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전치사 2는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쓰는 2가 아니라 역으로 라는 표현에 to the station 이라는 거 주의해서 알아둬야겠어요. 그래서 the way 길인데 어떤 길이죠? to the station 역으로 가는 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a kind boy showed me the way to the station 한 친절한 소년이 나에게 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a kind boy showed me the way to the station 자, 다음 마지막 연습 문제 5번이죠? 영작하는 문제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영작하는 걸 어려워 하죠? 연습 문제를 통해서 꾸준히 영작하는 걸 연습하면 실력이 부쩍 늘 거예요. 자, 그럼 5번 함께 볼까요? 1번 1번 그는 그의 숙제를 하지 않았다 를 영작하는 문제죠? 숙제는 homework 죠? 숙제 하다는 수거로 do once homework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의 숙제를 하다 라고 하려면 once 숙제에 he의 소유격 his 를 넣어서 do his homework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장은 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부정문이면서 과거형을 써줘야 하니까 조동사 도의 과거형 did and not 을 붙여서 일반 동사 도 앞에 써주면 되죠? 그래서 그의 숙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주어 까지 다 써보면 그니까 he 를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또는 줄여서 이렇게 써도 되겠죠?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2번 너는 몇 시에 점심을 먹느냐를 영작하는 거죠? 몇 시에는 what time 이렇게 쓰면 되고 의문 영용사 what은 문장 맨 앞에 와야 하죠? 그 다음에는 너는 점심을 먹느냐 이런 의문문이 오면 되겠죠? 점심을 먹다 라는 표현은 자 점심은 lunch 먹는다는 eat 나 have 를 쓰면 되니까 have lunch 또는 eat lunch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eat lunch 를 써보죠. 그래서 문장을 완성해보면 의문문이 니까 조동사 2를 써서 너는 몇 시에 점심을 먹느냐 what time do you eat lunch 이렇게 됩니다. 다시 들어 보세요. 다음 3번 아버지 아버지 어제 나를 동물원 데리고 가셨다. A를 B로 데리고 가다 라는 표현이 있죠?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의 동사 take 를 써서 take A to B 하면 A를 B로 데리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동물원에 데리고 가다 라고 하려면 A에 me 를 넣고 B에는 동물원 the zoo 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take me to the zoo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제 라는 과거 시제가 있으니까 take의 과거 took를 써줘야겠죠? took me to the zoo 가 되는데 주어 father로 시작하면 father took me to the zoo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4번 그는 가끔 시골에 간다. 시골이라는 뜻으로는 country라는 명사가 있는데 주로 정관사 너와 함께 쓴다고 했어요. the country 이렇게 쓰면 되고 시골에 가다는 go to the count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끔 이런 뜻으로는 부사 open을 쓰면 되는데 often이라는 빈도 부사는 조금 전에 본 always처럼 일반 동사 앞, 비동사나 조동사 뒤에 와야 하니까 이 문장에서는 go 앞에 와야겠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go가 goes로 되는 것도 주의해야겠죠? 정답은 he often goes to the country 이렇게 되죠?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5번 그는 아팠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았다. 아프다는 비동사 다음에 아픈이라는 형사 일을 써주면 되죠? 그가 아프다는 he is ill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장은 그가 아팠다 이런 과거형이죠? 그래서 he was ill 이렇게 되는데 그는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이유, 원인을 나타낸 접속사 because를 써서 because he was ill 이렇게 되겠죠? 다음 학교에 가다는 go to school인데 가지 않았다 라고 했으니까 부정문이면서 과거죠? didn't를 붙여서 didn't go to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보면 he didn't go to school because he was ill 다시 들어보세요. he didn't go to school because he was ill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장문제는 꼭 미리 먼저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야겠어요. 오늘 연습문제 조금 길었죠? 이번 시간에 틀린 거 왜 틀렸나 꼭 복습하고 저는 다음 3장 종합문제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